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역사 강사 김종우입니다. 자 우리 연표 특강과 관련돼서 제가 이제 OT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 강좌를 끝냈고요. 그리고 이제 저와 함께 심화 특강을 들으셨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외워야 됩니다. 이제는 숫자를 외우는 연표 특강 시기로 왔고요. 원래는 이게 조금 이르게 이제 뭐랄까 시작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일정이 조금 꼬이게 됐고요. 이런 뭐 질병 문제도 있었고요. 이렇게 조금 미뤄지게 되는 과정에서 이제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이번엔 연도입니다. 연도. 숫자 외우기. 저는 문과라서 숫자가 굉장히 약한데 어쨌든 간에 숫자를 외울 겁니다. 그렇다면 연표 특강을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여러분이 이걸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쌍사가 암기과목이라고요? 누가 그래요? 암기과목 맞아요. 암기과목 맞습니다. 이건 무조건적인 암기다. 근데 이게 봐봐. 암기과목은 맞지만 무조건적인 암기를 해야 되느냐. 연도 암기 그냥 숫자만 쭉 써놓고 그냥 숫자를 계속 외운다. 굉장히 무의미한다라고 생각하고요. 절대로 그렇게 외워서는 오래 기억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제 이 연도를 외우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쌍사가 암기과목인 걸 사실 인정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쌍사가 갖는 매력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알면 맞고 모르면 틀리는 그런 타임어택의 문제도 없고요. 그리고 어떤 해석에 따라서 뭔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얼마나 공부했는지를 정확하게 이제 판단해주는 과목이 쌍사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암기와 관련된 부분도 연도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자, 일단 이 연표 특강을 들으시는 분들은 일단 쌍사를 선택하신 분들은 거의 다 들으시게 될 건데 자, 개념 강좌를 일단 수강을 해야 됩니다. 일단 개념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요. 왜 개념이 있어야 되는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다음, 연계교재를 활용해서 심화학습을 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왜 그래야만 되냐면, 왜 그래야만 되냐면 연계교재라고 하는 그 수능 특강이나 이런 교재에서 강조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죠. 거기에 그리고 연도도 같이 써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싹 다 끄집어내서 학습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연도만 외우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학습이 되어 있는 친구들로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킬러 문항에서 보통은 이제 쌍사가 킬러 문항이 연도와 관련된 문제, 연표적 지식을 요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킬러 문항에서 자꾸 실수하니 실수라는 학생들, 나는 분명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틀렸어. 근데 알고 보니까 연도를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네? 난 실수한 거야. 그게 과연 실수일까요? 계속적인 실수는 실수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라고 핑계대고 넘어갔던 그런 부분들까지 좀 꼼꼼하게 보기 위해서는 연도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이고 어디가? 그리고 혼자 연도 외우는 것이 잘 안 된다.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 교과서 맨 뒤에 연표가 다 나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교과서 맨 뒤에 보면 연표가 쭉 써 있습니다. 물론 출판사마다 구성 자체는 조금씩 다르지만 거의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다 연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연표를 보면 외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구조화가 되어 있지 않은 연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볼까요? 그렇다면 강좌 구성에 대해서 일단 소개를 드릴 건데 동아시아사 세계사 이 쌍사와 관련돼서 총 강의 수는 15강씩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업 내용은 연표와 관련된 내용을 하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제풀이를 이제 따로 선생님 준비하실 거 아닙니까? 그 문제풀이는 일단 주제나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보고요. 연표와 관련된 문제는 여기서 한꺼번에 같이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문제는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하고요. 그리고 기출문제 중에서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바뀌게 되는지 빠진 내용들이 이제 선지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아시아사에서 베트남사가 이제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조금 수정해서 다른 선지로 개최한 다음에 넣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교재 안내를 드리면서 제가 이제 연도를 이렇게 외우세요 안내를 드릴 건데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연표 특강을 들으실 분들은 개념이 되어 있어야 된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개념을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개념 강좌를 수업할 때는 뭘 했냐면 구조화시키겠다라고 해서 쭉 가는 무슨 이렇게 이렇게 막 가는 표들 있죠. 쭉 가는 그냥 표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즉 한 장의 여러분들 교재에 찰칵하고 찍어서 기억할 수 있게끔 한 번에 보일 수 있는 표를 그리려고 참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런 게 머릿속에 구조화가 되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숫자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이 교재가 지금 현재 작업 중에 거의 끝났고요. 이제 동아시아사 중에서 이제 일부를 좀 발취를 해 갖고 온 건데 안 보이죠? 글씨 안 보여도 괜찮아요. 그냥 보기만 하시면 됩니다. 중국과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이제 신의혁명 이후에 대한 내용을 보는데 이거를 우리가 개념 시간에 봤던 구조와 모습은 똑같습니다. 다만 개념 시간에 봤을 때는 신의혁명에 대해서 설명을 쭉 밑에 뭔가 써놨었겠죠. 그쵸? 이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거기다가 필기를 하면서 개념을 봤다면 그 내용 싹 다 빼고 연도만 넣어놓는 거야. 연도만. 그래서 연도만 넣어놓고요. 그 연도를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암기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화된 표가 결국에는 여러분이 개념 시간에 봤던 내용, 그 봤던 내용 위에 연도만 추가한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구조화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구조화 위에 연도를 암기하셔야만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암기는 반대입니다.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외워야만 내가 머릿속에 있는 구조화의 연도가 얹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표 특강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실제 지금 이게 보면 여기 중간이 원래 접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로를 이렇게 넘기는 게 아니고요. 옆으로 넘기면 이런 게 아니고 A4용지가 이렇게 있으면 A4용지를 가로로 한 번에 이걸 다 넣는 거는 솔직히 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럼 글씨가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접혔다 폈다 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A4용지가 아니고 제 본교재 책이 조금 작습니다. A5라고 하나? 무슨 사이즈라고 하죠? 좀 작은 그런 사이즈를 펼치면 한 번에 이렇게 펼쳤을 때 쭉 표가 이어지게끔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모든 표는 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게 넘어가면 이제 문제풀이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문제풀이 맨 뒤에는 이제 해설지도 들어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교재는 구성이 거의 끝나서 이제 인쇄 직전에 들어가 있고요. 조금 늦었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조화시키는 이런 연표를 외우게 해드립니다. 외우게 해드릴 거고요. 볼까? 자, 일정 안내입니다. 6월 첫째 주 촬영을 하고요. 그리고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일단 현장 강의를 위해서 조금 일정이 좀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현장 강의 버전을 촬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미뤄지면서 6월 첫째 주에 촬영을 하게 될 거고요. 근데 제가 바라건데 현장 강의를 촬영할 예정입니다. 일단 예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변수가 좀 있을 수 있어서 스튜디오 버전을 촬영하게 될지 현장 강의를 촬영하게 될지 이건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나 이제 다음 주까지는 가봐야 그래야 이게 뭐 확실하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조금 늦었지만 절대 늦지 않았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시면 됩니다. 연표 특강이 조금 늦은 것 같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연표 특강을 빠르게 여러분들이 연두를 완개할 수 있으려면 개념이 조금 더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념을 그동안에 탄탄하게 다지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위에 이제 연표를 빠르게 딱 5번, 즉 15강만에 이제 끝내는 걸로 그렇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수업하는 게 아니고요. 저 혼자 막 쓰면서 가면은 이거 제 자랑하는 거예요. 여기다 잘 봐. 나 이것도 알고 있어. 몇 년엔 이거 있었지. 너네 이거 아니? 이거 몇 년이야. 숫자 내가 다 잘해오지. 이런 거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제가 연두를 쓰고 나서 지우고 확인하고 지우고 확인하고 물어보고 물어봅니다. 그럼 혹시나 여러분들이 지금 인강을 듣고 계신 분들이 인강이죠? 인강을 듣고 계신다면 대답해야 돼.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도 대답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냥 들어면서 팔짱 끼고 뭐래? 이렇게 보는 거 아니야? 같이 대답하고 같이 호흡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머릿속에 많이 남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공부는 써가면서 하는 거고요. 말로 뱉어가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선생님 독서실에서 혼자 어떻게 쭈글쭈글거려요? 머릿속으로라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떠올려가지고 저와 함께 호흡하시고 저한테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학원에서는 한 번도 이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제가 학교에서는 항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관중이에요, 제가. 그래서 수업시간 저만 보라고 말합니다. 얘들아 나만 봐, 나만 봐, 나만 봐, 나만 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만 보시고요. 수업시간에는 저만 보시고 제가 이제 교재 보세요라고 할 때 그때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따라와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하는 15시간의 연표특강 중에는 반드시 연두를 다 외우게 배워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려요. 그래서 연두를 외우고 가셔라.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저와 함께 인강을 틀어놓은 그때 이제 대답하면서 같이 호흡하시기를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말하는 거 다 들릴 수 있어요. 실은 안 들려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는 워크북이 하나가 들어갈 건데 아까 봤던 그 표를 조금 축소해가지고 가지고 다니기 좋게끔 조금 작은 사이즈로 이제 그 연도만 따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연도 암기할 수 있게끔 셀로판지 넣어놔가지고 뭐 가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우선순위 영단어 이런 거 그런 게 준비했으니까 연도를 좀 빠르게 암기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연표 특강과 관련된 내용은 정말 간단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언제나 그랬듯 제가 여러분들께 끊임없이 강조하는 거 뭐가 있습니까? 긍정의 힘 가득 담아서 여러분과 함께 연표 특강 달려보겠습니다. 저는 연표 특강 1강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고맙습니다.